여러분, 왜 이렇게 박수소리가 적어요? 이러면 안 되지. 올라오는 사람이 힘 빠져. 여러분, 전라도의 정기를 보여주십시오. 국민혁명당 찬성합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야 연설할 맛이나지. 자, 여러분. 저는 이 전라남북도를 5분에 4분 지었는데요. 이렇게 고청아파트, 이렇게 전라남북도가 발전되어 있는지 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청아파트가 저 20천까지 올라가는데 뭐 타고 올라가죠? 엘리베타 타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베타가 그냥 올라갑니까? 아니죠. 이 엘리베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모든 것은 전기가 하는 거죠, 전기. 자, 여러분. 이 전기를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너무나 화려하게 전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여러분, 월성 1억이 폐쇄한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월성 1억이 폐쇄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올 12월 달부터 전기료가 최소한 반 이상 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월성 1억이 폐쇄시킨 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나온 대한민국이 100년 동안 먹고 살 이 먹거리, 원전 기술을 USB에서 담아가지고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 넘겨준 이 문재인은 반역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반역자는 반드시 처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정말 여기 제가 전한 도총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서울의 서울시청보다도 더 멋있게 지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죠? 경제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멋있게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 기업을 죽이고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저 문재인 폐거리, 저 잡놈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국민의당이 국가를 망치고 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야당, 국민의힘이 여러분,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까? 못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나약하고 못 싸우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대안으로 국민혁명당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민의힘 당이 정통, 자유보수, 국가 정체성과 가치를 시키는 그런 국민혁명당이 정상적인 나라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이 아니고는 지금의 저 민주당, 저 성추행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추행당이 지금까지 저지러온 저 끔찍한 범죄, 조국이, 저 윤미향, 도독년, 저런 년들이 국가 예산을 그렇게 빼먹고도 문재인은 저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아.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과연 대한민국에 필요합니까? 아닙니까? 저런 지도자는 태어나서도 안 되고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은 인기가 되면 끝나요.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는 영원토록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병한 판단을 내려야만이 이 나라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왜 배를 잡고 눌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국민의힘은 멀뚱멀뚱 자기네들 패치에만 눈이 뒤집혀서 나라가 무너지는지 어쩌는지 생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정강훈 목사님, 자유의파의 총사령관 정강훈 목사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의 사는 삶을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는 것은 우리 일반 서민들보다도 더 겸모하게 살아요. 그렇게 검수하게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애국 우파에 아낌없이 이 나라를 구하라고 다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기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라도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혁명당은 여러분들이 믿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믿어야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 문재인 일당들이 개헌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바로 연방제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혁명당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웃에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꼭 혁명당에, 국민혁명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전주가 살고, 전주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